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우살기의 전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컨텐츠를 하나 또 준비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특별한 음식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의 처음 보는 그런 신기한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특별히 게스트도 한 분 모셔왔습니다. 궁금하시죠? 편집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누구를 모셔왔을지? What? impression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시작한다고? 네 여러분. 초특급 게스트입니다. 동학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앞에 그걸 깔아놓으면 내가 초특급 게스트가 진짜 되는 거잖아. 초특급 게스트야. 좋은데? 유하. 유하. 오늘 콘텐츠는 이게 뭐야? 뉴욕에서 사다 주신 뉴욕? 네. 뉴욕 갔다 왔어? 아니 내가 갔다 왔겠냐. 맨날 너랑 같이 눈대 무슨 한국에서 이제 잘 맛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간식들을 하나씩 먹어보는 그런 콘텐츠인데 일단은 처음 시작은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먹어볼 거야. 아 뭐야 맛없는 것도 있어? 맛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급불복이야.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애지간히 잘 못 먹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뱉어 뱉어. 일단 그래도 맛있는 거부터. 케이크 맛이 나는 팝콘이겠죠?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왜 이렇게 커. 팝콘. 진짜 크다. 음. 음 맛있다. 근데 진짜 케이크 맛이 나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은 아닌데 진짜 그냥 살찔 것 같은 맛. 응. 팝콘에다가 마카롱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고 이거 뭐냐면 감자칩 맛 초콜릿. 베이컨 맛? 피자맛? 이거는 캔디 맛. 이거는 미스테이. 어? 어? 아 야 대박이야. 왜? 심지어 유추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내 맛을 한번 유추해보라고. 아아. 그래서 계속 아무 맛도 안 찍고. 그리고 요새 뭐라고 그랬지? 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만큼씩. 많이 먹기에는 조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어 근데 냄새는 일단 초콜릿이야. 음. 그냥 초콜릿인데? 이거 안에 캔디가 들어있는 그냥 초콜릿이네. 이제 슬슬 이제 먹을 걸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네. 감자칩 맛입니다. 어? 어 냄새 짜. 어 이거는. 신기해. 냄새가 약간 감자칩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나 이런 거. 어. 그래 내가 이거 그 맛이라니까. 로이스 초콜릿에. 감자칩에 초콜릿 빨라져 있는 거 있거든요. 정확히 그 맛이에요. 딱 그 맛이야. 아 맛있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컨? 이거는 이제 베이컨. 어 진짜 이거 뭐. 어 야 베이컨 냄새 나. 빨간색이 들어있는데? 야 베이컨 냄새 나. 초콜릿 냄새가 1도 안 나고. 베이컨 냄새 마. 무섭다. 아하. 맛이 없진 않아. 응. 막 어 맛없어 이건 아닌데. 그냥. 응 응. 어우 뭐야. 얘는. 어우 제가 모르겠네. 맛이 없진 않은데. 어 없진 않은데. 다음은. 피자 맛입니다. 피자. 치킨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는데. 우와. 이거 그 냄새가 있는데 그. 야 이구동성. 어 어. 이구동성이야 이거. 지금은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가 납니다 일단. 그 과자 단종됐어. 안 나. 그래 안 나. 맛있었는데. 맛있었지 이거. 이구동성. 자 이제. 우와. 냄새는 무슨. 계피 냄새가 나는데? 어 그러네. 응. 안에 약간. 이런 뭐 카라멜인지 시나몬인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냄새는 굉장히 계피 냄새가 나갑니다. 먹어볼게요. 시나몬버터? 시나몬이 맞는 것 같아요. 시나몬버터다 이거. 맛있는데? 맛있는데? 답은 사실 모르잖아요. 편집자분들도. 이거 맞죠? 우리도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내일 밥이 형 하나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타바스코. 저희 밥이 형이 사랑하는 타바스코 맛. 이것도 젤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빨간색 젤리입니다. 먹어볼게요. 야. 먹어? 어허허헣. 와. 어허허헣. 어허허헣.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이 제품이랑 이 제품 하나 남았는데. 제가 아는 맛만 설명을 드리면. 떡은 우유. 묵은 물고기. 떡은 계란. 냄새나는 양말 맛. 우물 맛인데 이거는? 저는 비위가 안 좋은데. 서로 뽑아주자. 네가 내 걸 뽑아주고 내가 너 걸 뽑아줄게. 랜덤으로? 주십니까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진짜 미쳐버릴 거 같아. 우와. 무슨 썩은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 발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 양말 맛. 오물 맛인데 이거는? 오오오. 두 개가 나왔네. 일단 두 개로 하죠 뭐. 야 내가 봤을 때 차로 잘 뽑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젤리야? 벌써 냄새나? 젤리에 젬박이 있어! 아 진짜 개밥 냄새 나! 젤리에 젬박이 있었어! 두 개 나왔는데 연두색에 젬박이 있어! 제가 보기에 흰색은 이제 코코넛이나 죽은 우유인데 아 썩은 우유인데 썩은 우유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제가 보기에 썩은 우유인 것 같고 아 이거는 뭐를 먹고 싶어요? 개밥 맛이랑 초콜릿이야 이거는 피치 아니면 딴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바로 얼굴이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아 깜짝이야 죽겠다 진짜 못생기겠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이기적인 거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 먹어봅시다 전 젬박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상큼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러분 동영이가 먹는 건 코딱지였습니다 먹어보자 하나 둘 셋 내가 금손이 아니라 너가 금손이네 전 정확하게 스트로베리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전 정확하게 스트로베리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진짜 개밥 먹은 거 같아 개밥 냄새 나 여기 오늘 게스트 들어와서 정확히 개밥이랑 코딱지랑 썩은 우유 이렇게 세 개 먹은 거 같은데 아 그래서 마지막은 그래서 마지막은 Make a bubble 이걸 음료수에 타서 먹으면 타서 먹고 모르겠어요 먹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음료든 여기 타먹으면 입에서 비눗방울이 나옵니다 우와! 신기하죠 이거? 맞는지 근데 읽어주세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우 근데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가 아닌 거 같아 어 근데 여기 음료를 넣어서 불면은 그거는 이제 뭐 혓바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건 제가 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갑자기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아기들도 뭐 비눗방을 안 먹겠냐 이거 어쨌든 ㅋㅋㅋㅋㅋ 이걸 너가 나한테 불어줘 내가 한번 보컬이 맛이 나는지 먹어볼게 어 됐다 됐다 아 이거 약간 그 보컬이 맛이 슬쩍 나긴 하는데 해봐봐 해봐봐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비눗방울 맛도 아니고 야 우리 이거 만약에 먹는 거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얼마나 바보같이 나올까 이게 아무 맛도 안 나요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맛 내 한 세 방울 먹었는데 나 아 그래? 응 근데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몸에 좋지는 않겠지 내 맛 간식들을 먹어봤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어떠셨어요? 나는 오늘 새로운 경험에서 아주 좋았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동혁이와 찬호였고요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네 안녕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이젠 무덤 더만 우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